근데 진짜 도구 명장입니다. 디즈니는 음악을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 1, 2, 3, 4, 5, 6, 7, 8, 8, 9, 8 먼저 하면 안 됐잖아 날아가 다이자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동시에 돌아올 거 같아요 어떻게 해요 둘, 셋, орг! 아니에요 방탄ют tecn holiness 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가 애니메이션 더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작품을 했는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라이홈 키 그렇죠 토이지 TV 토이지 비вид tolerance 아 너무 재밌죠 토이지 주토피아도 있었네요 주토피아도 있었네요, 그 나무들보 셋 다 주옥 같은 작품들이죠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저희가 더빙에 참여했던 작품들을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디즈니 플러스에 저희가 들어가서 추억도 떠올리면서 저희가 좋아하는 작품을 한번 찾아보시죠 많죠 자, 여기 굉장히 많이 많아요 디즈니, 빅사, 마블, 스타워, 내셔널, 주옥, 브라빙 자, 이제 각자 최애 작품들을 한번 꼽아볼 건데 아, 이거 고르기 힘들거든요 가기 전에 제가 봤는데도 몰랐네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디즈니 플러스 소속입니다 오, 어떤 작품들이죠? 자연, 다큐들 저는 근데 저 되게 좋아해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최고지 다큐가 진짜 많지 내셔널 지오그래피 제가 다큐멘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내셔널 지오그래피 꽤 봤던 것들도 있네요, 근데 일단 오늘은 디즈니니까 디즈니로 저는 최근에 닥스를 보고 왔거든요 아, 닥스, 그렇죠, 재밌었죠 닥스 보기 전에 필수로 이제 꼭 봐야만 하는 바로 이 원다 비즈니 원다 비즈니 원다 비즈니 이거 진짜 재밌어요 그래, 다 봐야겠다 근데 이게 고전 옛날 미드 콘셉트인데 진짜 고급 명장입니다 1화는 50년대, 2화는 60년대 이렇게 가요 와 그래서 그게 엄청 재밌어요 원다 비즈니 원다 비즈니 진짜 강추드립니다 아, 재밌겠다 저는 겨울완국 원 너무 재밌었어요 음악, 음악도 너무 좋았고 세계 명장이죠 날에 가, 다이죠 주토피아 재밌었어요 주토피아 봤지 자, 우리 지민이는 어떻게 좋아요? 자음만 두 개 딱 치면은 아, 꼬르꼬! 아, 꼬르꼬! 이게 평점이 9점이 넘어요 비즈니는 음악을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 보고 진짜 너무 울었어요 고르기가 사실 힘들죠 이게 너무 명작들이 많으니까 마블, 또 마블 빼놓을 수 없죠 저는 그래도 엔드게임이 아닌가, 어벤니스 아, 엔드게임 최고죠 정국이 제 옆에서 그냥 엉엉 울었죠 그냥 폭폭, 폭폭, 월엘랜드 저게 만약에 얘가 어떻게 됐다면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림, 카툰, 카툰 3D라 해야 되나? 어, 이건 못 봤네, 이거 봐야겠다 왓이프 재밌습니다 재밌겠다 자, 저도 뭐 마블 시리즈에서 원래 아이언맨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이제 또 마블이 많으니까 저는 투어 다닐 때 이 친구를 항상 달고 다녔습니다 워킹 데드가 없네? 어? 하하하하하하 어, 여기 있네 그래서 제가 워킹 데드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워킹 데드가 시즌별로 이렇게 주인공들이 계속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한 반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즌 한 10까지 나오지 않았나요? 아, 제가 알기로는 11인가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정말 추천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워이! 아, 워이 재밌지 여러분, 이게 픽사의 유니콘 같은 존재입니다 명작이죠? 네, 진짜 명작이에요 뭔 내용이 있지? 까먹었어 이게 워이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스포일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저기 좋겠네요 로벌 워이와 이브의 우주를 가로지르는 환상적인 모범 네, 워이랑 이브의 우정과 약간 그런 이게 10년 넘지 않았어요? 2008년에 나왔습니다 14년 됐습니다 그리고 워이는 워이! 밖에 모르고 이브는 이브! 밖에 말을 못 해요 태용이는 뭐밖에 몰라요? 전 비어 전 버합니다, 버 버, 버, 버 이거 진짜 저는 추천작입니다 픽사는 정말 다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픽사로 가볼게요 어,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종반이 왔어요 인사이드 아웃 명작이죠 슬픔이, 슬픔이 뭔데, 뭔데? 아, 몬스터 대학교 명작이죠 라따드 야, 이거 하나 골라야 되나요, 이거? 나 토이스터를 다 봤어요 소울, 아, 루카 다 명작이죠 와, 저 소울 진짜 재밌게 봤는데 저는 그래도 인사이드 아웃 할게요 아, 인사이드 아웃 아, 이거는 정말 가슴이 미어지죠? 가슴을 울리는 뭔가가 있어요, 이 정도는 시작! 시작! 1, 2, 3, 5, 6, 5, 6, 4, 5, 6, 5, 6, 7, 8, 9, 7, 11, 12, 13, 14, 15, 1, 2, 3, 4, 5, 6, 7, 8, 9, 7, 11, 12, 13, 14, 15, 땡! 찾았다, 찾았다 뭔지 하면 안 됐잖아 아, 드라마에 있어요, 제가 저번에 찾아봤어요 드라마에 있어요, 드라마에 아, 근데 이거 우리 다 같이 했으니까 자, 가서 잘해 가, 자 자, 우리 슈가 형 축하드립니다 아, 또 디즈니 플러스 이용권을 가져가셨네요, 형 저희 디즈니 플러스 쏙 재미있는 작품들에 대해 또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다들 뭐 워킹 데이드 찾는 거 포함해서 어땠는지 재밌어요 오늘 좋았어요 사실 너무 많은 콘텐츠들이 있네요 정말 그 안에 이런 거 얘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의 추억이 많이 담긴 작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동심으로 자동을 해주세요 오늘 가서 디즈니 프로그램 봐야겠네요 자 그럼 우리 마무리 끝인사로 누구 한 명이 끝인사 해주시죠 그러면 우리 태형 씨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BTS 공연의 실황을 담은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in LA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